영등포구가 지역 내 고등학생 110명에게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합니다. 구는 12일 영등포구청 별관 강당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인재육성장학금 1억 9,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장학생은 모두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영등포구 장학재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했습니다. 선정기준은 중학교 석차 연명부 상위 5% 이내 1학년 학생, 직전 학년 성적이 상위 10% 인하인 2, 3학년 학생으로 올해 상하반기 90만 원씩 18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.